과자 먹기 와 진짜 귀여워 야 너네도 들어가서 과자 먹어 자 이제 정확히 어떻게 된다 지금 소주 뿌리기 시작한다 소주 진드기도 진짜 뿌려요 나 진드기도 진짜 뿌리기 바래 내가 두방 왔거든 내가 기가 막 한번 꼭 가져가고 어? 저기 있는데? 와 진짜 공룡 같네 진짜 공룡 같네 여기는 그냥 목에다 뿌리는거 아니야? 어? 얘는 물 좋아하잖아요 아 진짜요? 얘는 물 좋아해서 그 물을 좀 수영점처럼 해놔야돼요 아 수영하고 그래요? 네 그러니까 물 안에 완전히 잠수하고 네 되게 좋아요 오오오오오 점프했어 여기있다고 아 유충도 하나있었구나 잘 움직이네 얘는 잘 움직인다 얘는 잘 움직인다 너 들어가 이씨 네 네 궁금하뭐 오물군